그쵸? 저희 권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해요. 아쉽죠? 이제 52분인데 한 두 곡만 하고 1차 권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괜찮아요?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한 곡만 하고 공연을 마칠 건데 한국은 약간 여러분들 신나는 분위기로 가볼까 싶어서 부석순에 화이팅해야지라는 곡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니면 jrp 삐버? 별로 뭐 다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부석순이 좋아요? jrp가 좋아요? 괜한 걸 물어봤죠? 부석순 가볼까요? 화이팅해야지 가볼까요? 좋아요. 화이팅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가볼게요. 좋아요. 고마워요. 그러면 화이팅해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숨소리가 좀 거친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하고 저희 마지막 곡이 끝나면 여러분들 저희 티박스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한 바퀴 돌아다닐 거예요. 혹시 재밌게 봤다, 응원해주고 싶다, 너무 열심히 해서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원, 오천원, 만원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오늘 저희 둘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book discuss reminded me of their song producers You said about a month after Splitbox. Do you give me so much dissolved? ody meantime maybe you said about alcohol or anything else Oh, awesome. Connected to the end after Tea box pointed to Watch That's a story bound ogan hear that you give me chocolate 잠시만요 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에요 마지막 가볼게요